한 번 더 워킹을 쭉 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시상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15분부터 출발! 자 아까 모델 워킹 시범을 보여주셨던 허종성님, 백오너님, 이광성님 계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 번 더 워킹 시범을 보여주세요. 한 번 더 워킹 시범을 보여주세요.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 전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자 그만 꺼주시고요. 참가자 여러분들은 뒤로 세 발 막아주세요. 뒤로 반짝아주세요. 자 제가 일단 시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. 자 시상은 우리 총연출 시인 우리 누가 시상은 누가 하죠? 미시상! 자 큰 용림 미시상을 누가 하실까요? 자 세 분 중에서 뒤로 한 발만 가주세요. 미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23년 제4회 부산 강항문화재 자 성나님께서 미시상 하시나요? 네 그대로 모시겠습니다. 자 오늘 영광의 미 미에게는 왕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름다운 치아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 네 2023 제4회 부산교체 대한민국 국제선비 모델 전발대회 영예 미 자 미 박형호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 축하드리겠습니다. 상장 미 성명 박형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. 같이 기념자로 한번 하시고요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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